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청년 다중 채무자들,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각각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약 가입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이 신복위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까지 한 번에 조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의 효과는 없었는데 연체 후 3개월이 지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가능해져서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분할상환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 5년간 유예가 가능하고 또 분할상환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건이 유리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채무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 궁금하고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채무 중에 저희가 신보기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채무는 연체 후 3개월이 지난 채무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연체 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 대출 채무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추산을 해보면 연간 약 2만 명 이상, 원금 기준으로 금액으로 치면 약 1천억 원 이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대 30%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요건에 따라서 삼각된 경우에는 최대 70에서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금융기관 채무는 여전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삼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이렇게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청년분들께서 미취업 청년 같은 경우에는 채무 조정 신청하면 즉시 채권 추심이나 독촉에서 벗어나서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관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채무 조정을 받고 나면 그 연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곧바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 연체 정보는 바로 삭제가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라는 것이 2년간 등재가 되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규 대출이나 신규 카드 발급 같은 신용생활은 조금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이 경과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 내에서 소액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의하신다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 다중채무자의 채무 경감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최범석 사무관과 짚어봤습니다. 사무관님, 올마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